헬로 아이스크림? 먹고싶어? 흑임자빵? 새우치? 마카롱? 엄마꺼 찬떡이꺼 아니야 근데 이거 못먹는거야 이걸 뜯으면 바로 얘가 올텐데 찬떡? 내려가면 안될까? 내려가면 안될까? 그럼 여기서 지켜봐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는 츄릉 조금 먹어볼래? 아니 여기 있잖아 잡고 먹어 흑잎 섞은 물을 조금 주고 음수량은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흑잎 갈거야? 요즘 쫀떡이가 유산균을 챙겨먹고 있어서 이 정도? 아 이게 물을 섞으니까 조금 예쁜 보라색이 아니네 예쁜 보라색이 아니네 에헤이 에헤이 야야야야야야 나중에 먹어 안되겠어요 더 만들어야지 안되겠어요 더 만들어야지 흑잎이 쌓인다고 생각했죠 이게? 멍청이네 진짜 그래도 얼면 다시 예뻐질거에요 헬로 어? 진짜 여기 떴다? 어머 깎아먹을까? 아유 가자 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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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먹자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나 볼까? 자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네 이렇게 되는거 맞아요? 이게 아무리 아무리 뽑아도 안빠지는데요 이거?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네 흑잎이 하늘은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라고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네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네 으뜩이 잘 어울리네 하지만 그냥 아름다워 도도가 밤나왔는데? 도도가 밤나왔는데? ř Dame so far 도도 Remove Piba empieza weddings 저때 anchors 도도가 Marisa hashtag 왠지 크림 커피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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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